그리고 지금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밥 먹을 거야 굿모닝 저는 몇 시야? 저 약간 시차가 안 맞아서 계속 아실 거야, 지금 얼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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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었는지 안녕 나 간다 저 배고프니까 밥 먹고 이제 스케줄 하러 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막 눈알 건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? 눈알 이럴 수도 있어요 빠이